지금부터 JavaScript Immutability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JavaScript의 기본 문법을 알고 계셔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JavaScript을 아예 모르신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안되고요. Web2 JavaScript 수업이나 Web2 Node.js JavaScript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Mutate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는 뜻이 있어요. Mutable은 변화 가능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Mutability는 변화 가능함 이라는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Mutability는 정보의 원본이 변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부정의 의미인 I, M을 붙이면 Immutability, 즉 변화 가능하지 않음 이라는 뜻이 됩니다. 데이터의 원본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Immutability이고 이 수업은 바로 이 불변함을 이룩하기 위한 테크닉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Immutability가 뭐라고요? 데이터의 원본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 이라는 것을 꼭 정리해보세요. 거대하고 복잡한 정보의 세계지만 이것을 작게 분해해 보면 결국 네 가지 기본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성인 Create, 읽기인 Read, 수정인 Update, 삭제인 Delete 이것들을 줄여서 보통 CRUD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의 어떤 작업들은 모두 똑같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성과 읽기입니다. 생성이 없다면 읽을 수 없고 읽지 않을 것인데 생성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생성이라는 수단과 읽기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원본이라고 부르죠. 그런 점에서 어떤 정보 시스템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공부해봐야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 바닥에서 생성과 읽기는 뭐냐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줄 알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분야의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생성과 읽기를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작업은 수정과 삭제입니다. 디지털 덕분에 정보 시스템에서 수정과 삭제는 매우 쉬운 일이 됐고, 엄청나게 흔한 일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수정과 삭제가 안 되는 정보 시스템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번 인쇄에 대해서 배포까지 된 종이책은 수정과 삭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역사에서 수정과 삭제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요. 그리고 회계에서 수정과 삭제를 했다가는 범죄가 됩니다. 또,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들은 분산된 네트워크에 복제된 정보를 분산해서 보관함으로써 악의적으로 정보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현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꽤나 많은 정보들이 불변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불변하고 싶어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컴퓨터는 수정과 삭제가 되지 않는 바로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변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질서한 수정과 삭제로 인해서 원본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원본에 가해지는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면 실수건 고의건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가변은 좋은 거예요. 가변은 디지털의 특권입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부분을 확실하게 냉동시켜 놓는다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훨씬 더 안심하고 변화무쌍함에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변함과 가변함을 이상적으로 합성해서 경고하면서도 유연한 형형모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 전기 협회